5월 Deutsche 과정님 아주 똑똑한 선생님입니다 인생 미닝 어떻게 다른 곳은 보고싶어 다른 익스페리언스 하고싶어 여기 이렇게 해서 잠깐만! 자, 물! 셋, 넷! 도망가지! 그냥 삿뻔 인생이에요 눈알 아파요 아우! 만일 여기 부르크니예요? 그럼 이거 회전 안 해 괜찮아요? 나 지금 내 인생은 좋아요 스스로 만족해? 안 되지? 연습 부족했지? 예, 죄송합니다 연습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안 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주말 아침, 바티스트 휴가라도 떠난 걸까요? 어, 관장님도 오셨네요 왠지 그냥 놀러 온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머, 모기야까지 준비? 아우, 모기야 아우, 모기야 아우, 모기야 내 피 너무 좋아요 아, 보람수 피 너무 맛있어 아우, 사람 좋아요 그리고는 한참 동안 산을 오르는데 대체 여기서 뭘 하려는 걸까요? 자, 이제 이곳부터는 정작까지 뛰어서 가는 거야 네 알겠지? 쪽 하다 쓰지 말고 쪽까지 딱 뛰어야 돼, 알았지? 네 자, 시작! 한 달에 한 번 실시하는 산악 훈련 도장 식구들 사이에선 공포의 지옥 체험이라 불린다는데요 손이 막 크게 지른다 손 손이 높이 들고 준비 자, 하나, 둘, 셋 아우! 다시 하나, 둘, 셋 아우! 산악 훈련에는 총 네 가지 코스가 있대요 그 중 가장 힘든 건 바로 마지막 단계랍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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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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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재! 뭔가 느낌이 안 좋죠? 좋아요 아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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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아! 바티스트, 괜찮아요? 바티스트, 괜찮아요? 진짜 대단하네요. 안 그래요, 관장님? 땀도 안 났어, 땀도 안 났어, 이거. 땀도 하나도 안 났어. 여기 산학훈련의 목적은 기술훈련이 아니라 체력훈련인 거야. 그다음에 정신훈련. 그러면 지금부터 아까 했던 그대로 했는데 반대로. 알았지? 예. 바티스트는 그대로, 바티스트는 그대로, 바티스트는 그대로, 바티스트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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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바티스트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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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옆으로. 바티스트는 어떻게 해요. 준비. 자, 아주 번쩍 들고. 같이 동료. 출발. 어쨌든 이를 악물고 다시 올라가는데. 안다, 안다. 아니, 근데 관장님, 바티스트한테 왜 그러세요? 처음엔 머리를 기르고, 처음에 딱 들어오는데 여자 같은 모형이 들어서, 처음에 마음에 진짜 안 들었어요. 뭐 이런 아이가 여기로 오는가. 산학훈련을 하는데, 한, 한 시간 정도 했나? 하니까 막, 또, 뭐, 흔히 하는 홈바이트를 좀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체력도 안 되고. 바로 인천공항 아침에 도착했어. 나 이틀 여행했었어요. 오후 아마 스시, 몬테인 트레이닝에 갔어요. 얘기 들으니까, 아, 여행 시간이 길어서 그렇더라. 아, 이건 정신력의 문제다. 바꿔야 되겠다. 그때 처음엔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훈련을 모두 마치고. 우회만 벗고, 아, 여기 이렇게 살짝 벗어, 이렇게. 여기 물에 들어간다. 아, 지금 옷 안 벗어요? 응? 옷 안 벗어요? 보지마. 나 부끄러워요. 부끄러움은 잠시 접어두고, 이제 등목 시작. 머리 안에 맞춰. 역시 제자 사랑은 스승이네요. 아, 시원해. 아이고, 바티스트. 받은 만큼 베풀 줄도 아네요. 휴가가 따로 있나요? 진하게 땀 흘리고, 시원하게 물놀이하고. 보기만 해도 즐겁네요. 솔솔 부는 바람 따라 어디선가 좋은 향기가 날아오는데요. 바티스트도 느껴지나 봐요. 우회, 기름 보소. 공수네, 공수. 한국 고기를 그리고, 너무 맛있어. 삼겹살, 먹살, 안중산, 안중산, 안중산 아주 좋아요. 진짜 많이 먹을 거예요. 빨리 시작해서. 프랑스에선 삼겹살 잘 안 먹는다는데. 어째 바티스트는 입맛이 딱 한국인이네요. 잘 먹는 건 삼겹살뿐만이 아니랍니다. 프랑스에선 아예 안 먹어? 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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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몰라. 몰라? 응. 뭐해, 나 몰라. 나 팥 너무 좋아. 팥, 팥, 아이스크림, 팥, 그냥 팥 봐. 영영. 이 말이야? 응? 영영. 양영.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아, 양갱. 영영. 양갱, 프랑스 많이 가져줘서 먹어. 양갱.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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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먹어. 양갱은 좀. 아, 진짜 어떡해. 취향이지. 나 나 혼자 먹었어. 바티스트 엄마, 나 바티스트 집에 갔을 때. 첫째 날 왜 이거. 쿠킹한 거 이거 뭐 이름? 아, 그거 뭐였더라? 그거 아주 맛있어. 원래 프랑스에 음식하면 이렇게. 프랑스 요리 해봐. 프랑스 요리 뭐 하지 알았어? 이거 프랑스 전통 요리 없어. 쿠킹할 수 있는 거 없어. 과연 요리를 할 수 있을까요? 걱정 한가득 품고 돌아온 바티스트. 이럴 때 믿을 사람은 어머니뿐이죠. 아니, 통화하다 말고 어디 가는 거예요? 6개월째 까맣게 잊고 있던 통조림 발견. 어머니의 노하우로 만드는 프랑스 전통 가정식. 얼마나 맛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부모님과의 통화 말고도 바티스트가 주말마다 하는 일. 일단 밀린 빨래를 하고요. 오랜만에 혼자 밥을 해먹는데요. 오늘의 메뉴는 비빔면. 비빔면. 얼마나? 3분 30분. 오늘 시간이 있어. 그럼 비빔면 먹고 싶어. 이거 만들 수 있어. 시간 없으면 조금 치킨, 그냥 여기 치킨 집 옆에 있어요. 아니면 다른 족발이라고 주문해요. 주문해요. 치킨, 족발도 맛있지만 비빔면만을 못하다는 바티스트. 나름의 요리 비법이 있더라고요. 찬물에 헹궈 쫄깃해진 면에 소스 추가.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법님, 저는 얘기해서 소. 이걸 조금 하면 이것도 맛있어요. 달달하니 진짜 맛있겠어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외롭지 않아요? 안 외롭아요. 그냥 나 여행 많이 했어요. 많이 시간, 인생이 조금 혼자 있었어요. 그거 항상 문제 없었어요. 그거 생각 안 해, 그냥. 비빔면. 3분 30초 만들고 5분, 10분 먹어. 생각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맛있어. 기분이 좋아. 기분 좋게 한 그릇 뚝딱 해치우고. 선물이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제작진과 수다를 나누던 그때. 문 안 닫았다면 목이 많이 얻고 있어요. 진짜. 이게 막. 진짜. 비켜. 어디 갔어. 아휴. 아휴. 아휴 진짜. 아휴 지금. 안 돼, 이거 밖에. 라이트 없어요. 여기인데. 아휴 진짜. 아휴 씨. 둘. 아휴 씨. 셋. 넷. 아휴 씨. 오구 왜 그렇게 많이. 뭘? 나 죽었어? 한국 사람 20명 같이 밥 먹고. 모기 내 맘먹어. 내 몸이 만듭먹어. 안 몰라요. 아니면. 아마 한국 사람 프랑스 가면 똑같애. spread. 그런 선물은 아마 이런 화질이 한대이에요. 한국 뭐기 아마 프랑스 피 안녕하세요. 이렇게 생각해. 맨날 다들 똑같애. 우리 맨날 똑같은 음식 먹으면. 와, 새로운 음식이예요. 이거 먹고 싶어, 아티스트. 아마 목이 똑같아 생각해. 아, 못했어. 다섯 마리. 다섯 마리. 한 번 더 까르라고. 아이, 진짜. 나 진짜 잘 못 잘 거야. 그날 밤, 바티스트는? 하루. 다음날, 아침부터 바티스트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어린 쪽 등에서 많이 아파서. 이렇게 많이 아파 말고, 칼이 똑같아 아파요. 이렇게 하고 있고. 루키오야. 맥, 친절아. 이쪽으로 올려보십시오. 훈련이 고데긴 곧 했나 봐요. 여기, 이거는 엑셀을 찍어봐서 뼈에 이상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확인하고 해봅시다. 아직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바티스트. 20분 정도 하실 거예요. 사진 진짜 찍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엑스레이? 보험이 없어요. 사진 엑스레이 하면 비싸. 아마 4만 원, 5만 원이에요. 위사 아니지만 우리 사범 조금 몸 알아요. 그럼 이거 어떤 문제 조금 알아. 나 지금 필링. 이거 벽 문제예요. 아닙니다. 며칠 쉬고 나면 나갈 거라는 바티스트. 그래도 걱정은 되는데요. 바티스트 괜찮아요? 근데 아침부터 어디 가려고요? 바티스트. 바퀴 운동하면 신발 돌아요. 운동한다는 거 보니 이제 괜찮은가 봐요. 도장에 가기 전 바티스트는 매일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개인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 무술을 배운 지 벌써 6년. 그래도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지라 늘 부족함을 느낀다는데요. 그런데 그 안에 조끼는 뭐예요? 요즘 바티스트가 가장 집중하는 기술은 발차기. 전에 보다 아주 좋아. 전에 아마 처음 한국에 와서 뒤돌이차기 할 때. 힘들었어요. 지금 조금 다 돼요. 그럼 아직 연습 많이 해요. 이렇게 해서 홀리. 힘 기술 문제 아니야. 정말 스트레칭. 여기 오프닝 문제 너무 늦게 시작했어요. 다섯 살 애들 보면 머리 아파요. 부러워요. 부끄러워요. 이렇게 해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연습을 해야죠. 연습. 끄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참 멋지죠. 그날 오후 아이들에게 락법을 가르치는 바티스트 그렇게 모두가 낙법에 집중하던 그 시간 이 친구는 발차기 연습을 하네요 근데 뭔가 특이해요 발차기 한번 휙 하고 바닥 한번 보고 또 발차기 한번 하고 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일단 발차기 이거 외우고 있었군요 이제 이틀 후면 생단 심사가 있다는데요 우리 꼬마 친구들 나름 열심히 연습하는데 동작이 좀 그래도 마무리는 확실합니다 이제 유급자에서 유단자로 승단 심사를 보는 거니까 이제 마음가짐부터 좀 많이 달라져요 이제 휴식 시간 그런데 바티스트 쉬지도 않고 뭘 배우는 걸까요? 자, 그러고 보니 이 동작은 아, 지난주 시범 공연 연습에서 순서를 잊어버렸던 그 동작 맞죠? 그때 실수 많이 했었잖아요 스스로 만족해? 네 안 되지? 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도 안 돼? 다음 시간에 못하면 혼나는 거야 여기서 막았잖아 그 다음에 이틀 후에 있을 승단 심사 때 단독 공연을 하기로 한 바티스트 땀까지 뻘뻘 흘리는 걸 보니 많이 긴장되나 봐요 이거 비닐 안고 깨서 와요 비닐 안고 쪽 한 번도 와요 그럼 이건 핸들레스 운동 부족이야 그거하고서 땀을 그렇게 흘리고 훈련으로 시작해 훈련으로 끝나는 일상 바티스트도 조금은 지겹지 않을까요? 지금 얘기했었어 지금 나 살은 35 어떻게 해서 내 생각에도 바티스트 목표 있어야 되고 바티스트 이제 나이 생각해야 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을 건지 생각해야 되고 프랑스 돌아가면 애들 모두 가르쳐주면 이거 좋아요 그러지만 나 왜 아직 안 했어? 내 생각 아직 준비 안 돼서 또 많이 관장님이랑 또 많이 공부하고 필요해요 지금 바티스트 아마 걱정 afraid 너무 많아 근데 몰라요 해보면은 나 아직 정신 학생 정신 있어요 이거 마스터 정신 아직 안 왔어요 아이들 여기 가르쳤어 가르치는 교육을 받은 거예요 가르치면서 가르치는 방법을 바티스트가 배운 거라고 정말요 그것도 교육이었어요 그러면은 바티스트가 이제 프랑스 가서 관장님이 되는 거야 마스터 마스터 바티스트 그렇게 말 그렇게 말 만 뜯으면 이상해 바티스트 마스터 마스터 바티스트 말하지 마요 바티스트의 미래가 저희도 궁금하네요 아침부터 해가 쨍쨍 이불 널기에 딱 좋은 날이죠 저번 주 이거 세탁기 안에 있었어요 옥상에 어려서 그러지 않으니까 저녁에 노장에서 바빴어요 피 왔어요 너무 늦게 집에 와서 아직 너무 늦게 피 너무 많이 와서 그럼 또 돌았어요 또 세탁기 안에 필요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날씨 좋아 아마 저녁에 될까요 또 줘버리면 또 안 돼요 아니면 세 번째 더 해요 그런데 왠지 오늘도 이불 걷기는 힘들 것 같아요 밤 10시 모든 수업이 마무리된 시간 도장 식구들이 대청소에 들어갔습니다 내일 있을 승단 심사에 손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안 보이네요 바티스트 안 와요 그러게 말이에요 바티스트 또 샜어 또 샜어 어디로 가가지고 안 나오는지 그때 헐레벌떡 뛰어오는 바티스트 대체 무슨 일일까요? 내일이 열리지 않아 열리면 이거 매일이 안 열리나? 이걸 당장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이걸 전에 보내야지 지금 보내면 어떻게 해라 그래 이렇게 필요하면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할 수 있으면 됐어 그럼 가서 트레이닝 나는 이제 국제본과 위원장이라서 그런데 사실 바티는 이거하고 연관이 없는데 나한테 와서 운동 배우는 재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 도장에선 시범 공연 마지막 훈련이 시작됐는데요 다들 연습 많이 했나봐요 다들 연습 많이 했나봐요 어때요 관장님? 뭐 할까요? 내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체 너무 약해 다 들려 자세 어 알았어 아 칭찬 한 번 받기 힘드네요 바티스트 그래도 열심히 연습했는데 좀 속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고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도장의 긴장감이 감돈네요 충북 지역 수련생들이 모두 함께 치르는 승단 심사 부모님들도 열일 제쳐두고 달려오셨네요 오늘의 심사위원은 주웅서 관장님과 합기도협회 부회장님 우리 꼬마 친구들 잘 할 수 있을까요?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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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대견하지 않나요?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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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는 2단 심사 출발 출발 정확히 정보 출발 출발 birth 자, 자리 앉아, 편히, 릴렉스, 편히, 편히 앉아, 안다리 차고 뒤차기 스몰 로그, 알아요? 그 다음에 발등 돌려 차고 치고 차기 로그, 발등 돌려. 바티스트가 일단은 처음 심사를 보는데 너무 막 떠는 거예요. 그 심사 과정에. 얘가 마음, 심 쪽으로 상당히 약하고 긴장도 굉장히 많이 하는구나. 2단 심사, 3단 심사를 얘를 어떻게 해야지 그것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될까. 심사가 모두 끝나고 기다리던 시범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과연 바티스트는 무사히 공연을 마칠 수 있을까요? 드디어 단독 공연이 시작되고. 다행히 단 한 번의 실수 없이 완벽한 동작을 보여준 바티스트. 정말 잘했어요. 근데 이 말은 아무래도 관장님께 듣는 게 좋겠죠? 관장님은 바티스트의 이런 마음을 알고 계실까요? 바티스트. 바티스트. 표창장 수여식에서 울려퍼진 바티스트의 이름. 이게 무슨 일인지 본인도 당황하는데요. 김영장. 사실 이게 다 관장님이 준비한 일이랍니다. 상장. 한 장. 강렬.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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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짐. 아주 좋아요. 아우, 끝. 이거 안 돼. 잘해서 또 잘할 수 있어요. 그게 미닝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파티. 파티. 아침 9시. 평소 같으면 일어나고도 남을 시간인데. 파티 없다. 운동이라도 간 걸까요? 근데 문도 안 잠그고. 어, 이거는 지난번에 찾았던 그 오리통조림 아니에요? 뭘 하러 갔는지 느낌이 오는데요. 아침 뭐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바티스트가 아침부터 혼자 장을 본 이유. 관장님을 위해 요리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관장님도 기대되시죠? 이거 몇 시에 먹을 수 있어? 30분 후에? 30분 후에? 아, 만들어? 30분 후에 만들어? 응. 아, 왠지 불안불안한데요. 이 요리 전에 만들어 본 적 있어요? 노, 플러스 타임. 아마 우리 다 죽을 거야. 다시 또는 땀나겠다. 근데 요리에 양파만 들어가요. 언제까지 양파만 썰 거예요? 아니면 시간. 아, 혼자 하실 수 있으려면 이거 사모님 할 거 없으려면 시간. 엉덩한 거만 끓여요. 아, 먹고 이거 맛있지. 땀까지 뻘뻘 흘려가면서 운동으로 다진 근육의 힘으로 통조림을 따는 바티스트. 관장님, 배고프시죠? 바티스트 아무렇게 해도 그냥 다 프랑스 요리야. 대충 해. 그래요, 바티스트. 대충 찢어요. 이러다 날 새겠어요. 고맙습니다. 어우, 뭔 땀을. 아주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만드네요. 아이고, 대장근도 요리할 때 이렇게 땀을 흘렸을까요? 따로 양념 안 해도 되겠어요. 한 시간 반 걸려서 맛있어. 결국 두 시간의 분투 끝에 요리 완성. 이렇게 보니 그럴 듯한데요? 안 그래요? 소금조금 많이 넣어주세요. 왠지 닭 좀 넣는 거 같아요. 관장님, 맛이 어때요? 진짜 맛있다. 이거 먹은 것 같아. 바티스트 집에서. 엄마가 해줬던 거. 맛있어요. 근데 이거 가능한 거예요? 응, 약. 바티스트 딴맛 아니지. 스승을 닮고 싶은 제자와 그 제자를 아끼는 스승. 앞으로도 그 인연 소중히 지켜나가길 바랄게요. 자, 이 바티스트 화면 보니까 그냥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 옆에서 정말 든든하게 이끌어주는 분이 계셨어요. 그렇죠? 진짜. 지금 옆에 우리 바티스트가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인 아니, 근데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바티스트가 왜 이렇게 있는 건가요, 지금?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그냥 저희하고 굉장히 친근하게, 편하게 있었는데. 한 수식으로. 지금 완전 한국인. 죄송한데 웃고 싶으면 편하게 크게 웃으세요. 웃으세요, 웃으세요, 웃으세요. 잇몸을 안 드러내시래요, 이제. 궁금함에 있는데, 보여주는 예의 같은 것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괜찮았어요? 무화 차이를 안 느꼈어요? 아, habit 필요해요. 시작에서 아주 어려웠어요. 다 몰랐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 진짜 엄청 매너스. 엄청 많이 있어요. 나 한 번도 몰랐어요. 계속 가르쳤어, 가르쳤어. 그럼 한 번, 두 번, 세 번 말해서 네 번째 안 하면 안 됐어요. 예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같이 친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예의가 없으면 친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예의를 먼저 가르치고 저희가 말도 존댓말부터 제가 먼저 존댓말을 하면 그 존댓말을 따라 배우잖아요.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정신이 필요하죠. 매일 아픕니다. 이게 이제 1년에 2일 빼놓고 다 아프다고 해요. 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정도로 훈련을 하고 그렇게 이제 아픈 과정을 계속 반복해 가면서 이렇게 훈련하기 때문에 그걸 정신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정말 공기가 바짝 들었어요. 야, 정말 달라진 모습. 가족이는 반대 안 했어요? 왜냐하면 되게 좋은 직업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부모님께서 마티스트 뽑고 싶어 말했었지만 마티스트 기분이 좋으면 가. 저기 기분이 좋으면 이거 가요. 이거 괜찮아요. 가족이 어머니 아버님이 한국에 오시면 저희 집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식사도 하시고 또 제가 프랑스 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그것도 여행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거의 뭐 한국의 아버지 같은 존재시네요. 양아버지. 양아버지. 저희 식구부가 어머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든든한 관장님과 또 가족들의 음원 속에서 이렇게 한국에서 지금 수련하고 계시는 건데 고민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우리 바티스트 어떤 고민이 있는지 첫 번째 확인해 볼게요. 관장님. 나빠요. 나빠요. 나빠요가 아니라 나빠요. 나빠요. 깜짝 놀랐어요. 관장님의 모든 스케줄을 다 따라다니시잖아요. 그래서 뭐 시범할 때 뭐 경찰 훈련할 때 얼굴 조금 무리하는 거 아니까 싶기도 하고 너무 바빠서 힘들어요? 아, 맨날 스케줄 잘 모르겠어요. 그거 어려워요. 맨날 일어나고요. 오늘은 뭐 할 거야 몰라요. 이렇게 해서. 그냥 도장에서 경찰서 가요. 군대, 군태인 가르쳐. 시정, 이거. 대회 준비하고 시합 준비하고. 관장님. 지금 하시는 일이 몇 개 있어요? 저는 뭐 일단 도장에서 운동 가르치고요. 네. 또 협회에 대한합비도 협회에 제가 충북 사무장을 보고 있고 한국택견협회에 국제분과 위원장 하고 있고요. 또 뭐 하여튼 한 10개 이상의. 근데 그 모두일이. 손가락도 필요해요. 그 모두일에 바티스트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이제 프랑스에 돌아가면 프랑스식으로 지금 활동을 하잖아요. 프랑스에 가서. 근데 한국식의 프랑스 활동도 한 번이 필요하지 않을까. 도장을 어차피 할 거니까. 그거에 따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데리고 다닙니다. 부지런함, 성실함 이런 것까지 함께 가르쳐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관장님 이원님은 좀 데리고 다닐 때 좀 멋있는 거 시켜주시지. 아까 보니까 이렇게 막 막고 쓰러지고 헛기고. 주로 아티스트가 맞는 역할하고 도둑, 강도 이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 주관장님이. 네. 주관장님이 나쁜 역할 하셔도 굉장히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바꿔서 하셔도. 바꿔서 하셔도. 바꿔서 하셔도. 참고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관장님 보니까 진짜 막 이렇게 막 한 손으로 막 제압하잖아요. 혀를 누르시나요? 그렇죠. 혀를 누르는 데가 있고 찌르는 데가 있고 혈마다 다릅니다. 한 번 보여주세요. 여기 상대의. 얼마나 아픈지 한 번 느껴보실래요? 파비양이 학기도를 좀 했어요. 네. 유단자예요. 유단자. 제대로 한 번 보여주세요. 살짝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어머. 진짜요? 깜짝이야. 진짜요? 사율이. 아, 그래. 아, 힘들어. 아니, 사율이한테. 아, 그럼 안 돼. 여기 살짝, 살짝. 아. 아, 진짜. 아, 마티스. 너무 가자. 빨리 프랑스로 가자 우리. 프랑스로 가자. 아, 너무 아파. 진짜. 어머. 깜짝이야. 깜짝이야. 정말 놀랐어. 왜들 이렇게. 엄살. 어. 글쎄. 뭐가 안 좋아지는데. 아니. 엄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엉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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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했는데. 원래 이렇게 외국 애들이 약합니다. 한국 사람은. 대한민국. 태어날 때부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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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이잖아요. 이게. 네. 여기 이렇게. 힘을 딱 쥐고. 손을 이제. 여기는 이렇게 쥐는 것 같았는데. 이거 딱. 괜찮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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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너무 아파요. 아우. 너무. 너무 아파요. 엄청 살살했어요. 지금. 오리테오 경찰서 가면. 네. 사실. 공부하고 싶어요. 살살. 살살하면 안 돼요. 어. 그럼 지금. 알아요. 엄청 살살. 진짜. 많이 봐주신 거예요. 지금. 아니. 사실 이런 거. 꼭.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박티스트 입장에서는. 왜 참고 견뎌요. 아. 그거. 그건 무도정신이에요. 이거 기술. 무도정신. 어떻게 아파요. 못하면. 다음에 어떻게 또. 나쁜 사람한테 죽어요. 아픈 바닥이 필요해요. 그럼 다음에 다시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실은 뭐. 이렇게. 대련하고 이러는 거는.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진짜. 어. 진짜 무섭다. 운동 시간. 무도 시간. 무도 시간. 무도 시간입니다. 농담 시간 아니야. 우리 도복이 보면. 과장님 아주 무서워요. 이거. 그럼 그 시간. 과장님 무도정신이 있어요. 이거 눈. 아. 미소 없어요. 눈 있어. 준비됐어. 이거 이렇게. 이거 추구 안 추구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무서워요. 제가 엄하다고. 저는 스스로는 생각 안 하고. 책임이. 태어나실 때부터 엄하게 태어나신 것 같아요. swarm. 설레기. 눈빛이. 눈빛이 아주. 청성 염하셔. 청성 염하셔. 잘했다는 것은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고. 그렇죠. 못하는 거를 지적하는 것이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좀. 아프면 아프다. 그래요. 스트레스 받으면 받는다. 관장님한테 얘기하시는 게. 정신적으로 훨씬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인생 지금. 프커 무도. 후. 20년. 무도에서 음. 과장님, 사부님을 엄청 많이 만났어요. 기술 거짓말 한 번도 없어요. 오래 지나서 너무 잘해요. 너무 잘 가르쳐. 그 무도 끝나서 아주 좋은 사람이 선물을 계속 주고 같이 놀고. 그럼 과장님이랑 인생 아프지만 엄청 재밌어요. 재밌고 인간적인 모습을. 박지스, 충분히 아주 군기도 들었고 자라고 있으니까 조금 풀어주시는 게 어때요? 조금 덜 바쁘게. 자, 이 시간을 주시고 칭찬도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아하죠. 조금 더 부드러워진 관장님을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럼 두 번째 고민을 확인해 볼게요. 한번 수련을 해드릴게요. 왜, 왜 저 사진 보니까 왜 민망하세요? 뭇거라. 뭇거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수련을? 몰라요. 이거 모두 인... 끝없어요. 편색이요. 인생이에요. 그래도 내가 도장은 몇 년 안에 열고 싶다 이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아, 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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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장님 얘기하면 마치스트 지금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럼 나갈 거야. 사부님이 봤을 때 아니야. 넌 아직도 나랑 경찰서 계속 돌아야 돼. 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조금 더 맞아요. 프랑스에서 하키도는 있어요? 태권도 올림픽 게임에서 시작해서 이거 태권도 작품 많이 가서 프랑스 사람 한국 문어의 태권도밖에 잘 몰라요. 아, 한국 사람은 진짜 아예 고이... 한국 사람은 잘 몰라요. 우리 프랑스 일본 사람 전 많이 와서 그래서 많이 사람 일본 문어만 알아요. 일본누도 이거... 아이고, 일본누도 괜찮아요. 아, 죄송합니다. 괜찮았어요, 일본누도. 아, 괜찮아요. 좋아요. 바티스트가 나중에 이제 도전을 차리고 스승이 되는 꿈을 갖고 있잖아요. 어때요? 좋은 스승이 될까요? 아마 최고의 스승이 될 겁니다. 서양... 그냥 뭐 적당한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하는 그런 스승이 아니라 그 한국 문화에 익숙해지려고 애쓰는 사람 그러니까 무술도 무술이지만 그 한국의 정서를 잘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 중에 그 중에 제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한국 문화도 잘 알리고 그 속에서 무술이라는 것을 또 알려서 아마 그 최고의 스승이 되지 않을까 그런 또 기대를 합니다. 최고의 칭찬은 좋겠네요. 정말 제자 잘 키우셨네요. 앞으로도 잘 키울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나 여행 많이 했어요. 다른 작품 과정. 나 관장님, 주관장님 만났어요. 나 운이 진짜 운이 많이 있었어요. 내 인생 지금 6년 전부터... 6년 전보다 달라요. 아주 달라요. 나 그거... 내 인생 베스트 초이스 한국에 왔었어. 아우, 운이 정말 많이 있어요, 재밌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잘 모르는 택견이라는 한국 무도를 배우고 있다는 게 사실 한편으로 살짝 부끄럽게 다녀서 그래서 더 대단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되겠습니다. 우리 주관장님이 정말 한국식으로 손 한번 꽉 잡아주세요. 이렇게 응원... 그런 거 하세요, 가끔은? 안 합니다. 아니, 맞을 거야, 박티스가? 이번에 어느 열을 잡으려고 일어나 하면서 긴장한 것 봤어? 진짜, 이렇게 딱 잡으니까 어느 열을 잡으려나? 잡아주세요, 마무리로. 한국식으로 뜨거운 티슨 거 제자의 모습을 굉장히 운이 많아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까지 도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손 놓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밥티스의 멋진 도전에 큰 박수 보내드리면서 오늘 밥티스의 멋져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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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 일을 했었어요. 여기 영맥이. 재밌게. 재밌게. 고맙습니다. desarAY게. 심지어. 미치고. 미치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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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떠나게